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름돋는 문재인 주사파 대통령의 딸 문다예씨의 충격팩트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문재인의 딸 문다예씨의 충격팩트가 왜 소름이 돋겠습니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끄집어낸 일간 베스트 유저는 2019년 월간 조선의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과연 문재인 집안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며 또한 문다예씨가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문재인이가 과연 어떤 자인지 소상하게 링크를 걸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반일주의 정책으로 일관을 했지요.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파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나아가 죽창 들고 반일주의 정신 일본에 절대 머리 숙이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반일주의 정책으로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한심스러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일관베스트 유저는 와 문재인의 딸 문다혜 소름돋네 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또 김정숙이는 어떤 차를 좋아하며 김정숙이가 일본과 얼마나 깊숙이 관계되어 있는지 기사를 걸어놓고 소상하게 이야기하며 그 밑에 뭐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아버지는 흥남에서 일제로 일본과 함께 쌀 조공하던 농업계장인가 뭐 그렇다더니 뭐 문재인 문재인씨 집안이 친일파는 설마 아니겠지만 친일파였네 만약 국민의힘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위헌이 한들이라도 있었으면 아마도 김어준이가 일주일 매일매일 방송을 했을 듯 이라고 그 기사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가 보니 월간조선 2019년 12월 특집 기사였습니다. 월간조선은 일본 코쿠시칸 대학 이어서 한일 합작여행사에 근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다혜씨가 또 김정숙이가 어떤 친일 행각을 벌였는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더 큰 관심을 보인 문다혜씨와 문재인 대통령 일가 사실 문다혜씨 관련 사항은 한국 언론보다 일본 언론이 더 큰 관심을 보였다. 2019년도입니다. 12월 지난 2018년 3월 30일 일본의 산게이 신문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다. 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가가 일본의 교육과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과거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고 딸 문다혜씨는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 유학을 했다는 것이다. 평소 반일 노선을 천명하고 일본과의 일전 불사 의지도 자주 피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친일적인 성량이 강하다. 정작 대통령 가족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그 문화를 즐겨왔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다소 어색해 보인다. 그런 불일치 때문인지 일본의 이 칼럼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가장 시선을 끈 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였다. 그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 21세기 아시아 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일본의 이 칼럼을 통해 처음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쿄도 세다카야구에 위치한 고쿠시칸 대학은 1912년에 개교했다.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교육자인 요시다 쇼인은 조선 침탈에 간여한 인물들을 많이 길러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사숙인 쇼카손 주쿠에서 인재 양성에 주력했는데 이때 기른 인물이 히토 이로부미와 손에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사타케 등이다. 요시다 소인이 조선 침탈을 목적에 두고 이들을 양성했다고 단종할 수는 없지만 그가 길러낸 이들이 한일 합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요시다 쇼인을 꼽은 적도 있다. 고쿠시칸 대학의 교가에 목숨 바칠 대장부를 기르는 이것 무사 신호 이란 대목도 있다. 여기서 황국을 천왕이 다스리는 일본 제국을 말한다. 한마디로 천왕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고쿠시칸 대학이란 이야기다. 산케이신문의 칼럼은 국내에서도 알려졌지만 정작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를 엄호해연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무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이 칼럼의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한일합작 롯데 JTB 근무 그간 문다혜씨 일가를 취재해온 기자는 최근 재계 및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문다혜씨가 국내 유수의 한 여행사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문다혜씨가 근무했던 여행사는 롯데 JTB였다. 롯데 JTB는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6월 11일 당국의 인허가를 받고 그해 7월 공식 출범했다. 같은 해 4월 24일 한 일관지는 롯데 JTB의 출범을 알리며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롯데 그룹이 일본 여행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여행업에 본격 진출한다. 롯데 그룹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롯데닷컴은 5월 1번 여행사 JTB와 합작으로 롯데 JTB 주를 설립해 7월부터 여행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본금 50억으로 출발하는 롯데 JTB는 롯데닷컴과 JTB가 50%씩 투자하며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롯데는 JTB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여행사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듯이 문다혜씨는 한일 합작 여행사에 근무를 했으며 나아가 일본에 고쿠시칸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간 베스트 유조가 왜 소름 돋는 문다혜씨의 팩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 문재인의 집안은 대대로 친일파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간 베스트 유조가 강조하는 것처럼 만약 저렇게 일본에서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의 유명인들을 배출을 한 코쿠시칸 대학에 만약에 딸이 공부를 했거나 졸업을 했거나 또 그런 경력으로 일본어를 잘하는 그 스펙으로 한일합작회사에 들어갔다. 이런 경력이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만약에 있다면 일간 베스트 유조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나 김어준이가 나도 없겠습니까? 이러한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다? 숨쉬는 것 빼고 전부가 다 거짓말인 문재인과 그의 딸 문다혜 그들은 사실상 친일파였다. 뭐 친일파라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언론 이러한 소식을 우리 국민들은 좀 알아야 합니다. 또 문재인의 구라 일본 언론이 밝힌 이 소식에서 문재인의 거짓이 또 등장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